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1대1 PT 배우러 왔어요. 지금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잖아요. 지금 촬영을 위해서 헬스장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촬영인력과 그리고 선생님과 유일리엣스님과 저와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그냥 스튜디오에요. 근데 나 오늘 좀 X됐어 설사빵 났어 나 이따 진짜 하다가 똥 쌀 수도 있어 진짜 엄청 무서워 지금 나 이따 여기 내려가 있다가 저기 뭐지? 샐러드나 사야지 오늘은 딱 200g 정도 충격하시면 되겠네 200g? 원래 100g 추가하는데 100g 추가해서 원래 100g만 먹으면 누나 요새 입에 많이 들어가긴 했죠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거든? 그냥 술 먹은 거 한 번이거든? 외로웠어 몸 좋은 오빠 안 나오니? 나오지 뭐 그거 보러 왔구나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헬스장에는 레깅스 입고 브라자만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의상불량이네 오자마자 얘 레깅스 입고 스포츠 탑브라 입고 보면 그게 운동방송이야 오늘 또 제가 오늘 1대1 PT 방송을 준비를 했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가 추석 때 또 졸라 먹어서 5kg가 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kg를 오늘 어느정도 운동을 해가지고 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예 이런걸 몰라요 운동하는 법을 그래서 오늘 가르쳐주실 우리 전문 선생님 그리고 유튜버 BJ를 지금 하고 계시고 율리 예스님 같이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율리 안녕하세요 오늘 휴지는 남자 율리 예스 아까서부터 몸 좋은 오빠는 언제 나오냐고 얼굴이 엄청 잡히시다 아니요 제가 이렇게 앞서 가면은 그래도 자네요 얼굴이 원래 작으신 거예요 어깨가 넓으셔서 작아 보이시는데 머리에 등량 없어가지고 좀 먹네 등량 없는데? 팔근육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 다 봐주세요 만져볼까요? 네 어? 물살이다 너무 힘들잖아 잘 빠지 자 그분 그분 근육 우와 오늘 또 제가 운동하는 방법 뭐 이런걸 배웠건데 제가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사실 운동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여서 저희 방에 환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분은 허리가 나가있고 어떤 분은 팔꿈치가 나가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들 사지가 많이 아프더라고 오늘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원의 약간 그런 재활치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체스장이 아니다 여기는 병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은 운동하는거 재밌게 봐주시고 아 저렇게 자세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걸 조심하면 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이런 스킬들 배워가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또 저희 방에 방구석 윤리엑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막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막 여기 막 손가락 10개 콘칩가루 다 묻어있는 년들이 막 언니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러고 또 묻어있는 년들이 존나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교육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저는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헬스가 일단 처음이라고 아예 몰라요 저는 예전에 집에 TV가 고장이라서 티비 살 돈이 없어서 헬스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냥 걸으면서 티비 보러 간 적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시청자분이 저한테 3대를 몇 차요? 이래가지고 니가 뭔데 내 자손까지 신경을 써 막 이러고 몰라가지고 나는 진짜 지금 티비 괜찮으시죠? 몇 인치? 60인치 아 60인치? 아 저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아 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운동하기 전에 일상생활에 제일 불편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봤을 때도 보면은 턱이 약간 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쵸? 아 맞아 거북목이 거북목을 먼저 한번 좀 열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귀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보면은 어깨 전면부 앞쪽에 들어온 거 이제 나오기 싫어 어깨 이제 거북목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북목 증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흉부가 짧아져요 가슬리 밑에가 이러면서 이제 승부가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만 보면은 물러도 순환이 안 돼서 아악! 딱 속이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뭉쳐있는 거죠 너무 아프단 말이죠 한번 제알런 풀어보고 스트레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한번 맛봐야 될 것 같아요 비포 하나 둘 셋 아 이거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남았잖아요 여기 찍으셨죠? 네 잘 찍어놓으세요 자 집에 보면은 이런 거 하나 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시죠? 여기서 살짝 걸터 앉은 다음에 어? 아 이 상태에서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누워볼게요 아 자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한번 아까 봤을 때 흥분이 짧아지고 자 가슴 분위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네 상중하도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어깨 전면분과 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늘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손으로 하고 턱을 한번 당겨볼게 체리나 당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 좋아요 이거 몰래카메라인카라 그냥 허리 붙이고 턱만 당기면 안 돼요 그럼 가슴이 계속 저항을 갖고 일어날 거예요 이 상태로 10분만 세요 네? 화장실은 나가신다면 우측 끝에 있거든요 우측 잘 기억하시고 저는 애기원카페 사장님은 너무 좋겠긴 하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호흡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턱을 당기는 상태에서 호비다 내뱉어 볼게요 호우 정답 다음번호 다음번호 얼마죠? 얼마 더 뽑지? 어떻게 해? 왜 이렇게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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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감을 나눠주세요 저 생각하고 있어. 저 생각하고 있어. 자 잠깐만. 너무 아파요. 아 기종비가 빠졌어요. 아픔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 안 돼. 정말. 자 호흡 좀 하고. 찬양 아 너무 일어나신다 고생 많으셨으니 무사히 해주세요 아 조금만 있었따 제발 어 이거 뭐야 이건 잘하면 땡기는 거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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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붙이는게 안니 귀 안고 귀 안고는 이거 뽑는 건데 귀가 점점 이제 어깨가 가까워지고 있는 건 우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눈두리 보기에 이걸로 이제 약간 다 걸려줄 건데 아 그다음에 멀리에서 깍지를 한번 펴볼게 약간 주리를 트는 느낌처럼 어깨가 점점 다를 거에요 오늘 누드빼빼로 먹고 싶어요? 이거 거울이 좀 있지 11년 동안 트레이너를 한 거죠 이걸 하면 또 이제 누드빼빼로가 먹고 싶다는 건 또 처음이에요 어 근데 이거를 이제 집에서 따라야 되는 건데 어 이건 일단 따라 하지 마세요 왜? 어 이런 때만 현재 잡으러 이제 상황을 당하네요 그대로 허리 한번 숙어볼게 여기 벌써 툴리면 안 됐는데 자 기기 툴레스제 지금 보면은 어깨에 ont목은 전변과 중앙 사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진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내려갑니다 그대로 한 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순연하고 와 아주 맞춰볼래 수호가 수현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 편향이 일행이어서 순환이네요. 이따가 한 번씩 풀어드릴게요. 네. 다 알죠. 시원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체 운동할 준비가 어느라 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아니 이게 운동이 안 좋네요? 아 이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어느 정도 정상활이 많이 들었는 거예요. 아 진짜. 허를 뜬 한상 발끝을 칠해 주기 위해서 남아주게 주리겠다고 그렇죠? 어. 그러면 동갑을 약하셔도 되죠. 아, 어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더 기려볼까요? 20kg? 20kg 같은 경우는 소녀분들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어머, 소녀다. 소녀 여기 있습니다. 자, 호흡 운동은 항상 말리기 전에 주먹을 날기 전에 호흡을 주면 그래서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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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먹고 그다음에 눈도 먹고 어깨도 먹고 아, 그리고 나서 마침 운동 한번 딱 하고 나서 응, 딱 여기까지 어머, 어머, 좋아요. 아우, 벌써 보일 날 빠진 거 봐. 네? 난 바로 느꼈다. 얼굴에서 지금 보일 날 바로 빠졌어. 야... 이게 약속에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거라 생각도 참 힘드네요. 요렇게 항상 운동은 하둥을 지지를 해내야 돼. 그리고 힙을 준다. 에베! 어, 빠르고 쳐줄게. 하나, 둘, 자, 그대로 만져버려. 만져버려. 대부분 거북목이신 분들은 하이트를 이렇게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이렇게 뒤로, 뒤쪽 사선을 묶어요. 이 상태에서 하이트를 앞쪽으로 이렇게 아! 오! 하이트를 바로 파워했어요. 너무 재밌네요. 어머, 어머, 영원없다. 뒤방이 있네. 네. 들어올 때는 약간 빨빵하게 들어왔어. 또 날아일 때는 솔직하게 들어왔어. 올려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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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체조하는 영상으로.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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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너무 심장해가지고. 아, 귀를 너무 심장해가지고. 아, 귀를 너무 심장해가지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쭉 더 올릴 거예요. 자, 점핑 이제 팔 벌려야 되겠다고. 자, 붙인 사람은 요거 다름하실 거예요. 그렇지. 3 2 1 1 오케이, 그만. 1 1 1 1 3 2 3 4 4 5 5 5 5 5 5 6 6 6 이렇게 총 4가지를. 20초를 하고, 10초를 쉬고. 그래가지고. 전신을 빠르게 사용해서. 몸에 순환을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딱. 마릅니다. 대신하신 거죠? 룰빛씨 진짜. 아까 운동하기 전보다. 지금 룰빛이 정말. 너무 섹시해졌어요. 얼굴 버추고 있는 거 지금. 느끼거든요? 어, 확실히? 내가 씨발 먹는 게 아니었어. 물 맛도 좋지 않아요? 평소 물맛보다 틀린 맛일 텐데. 아, 소주가 마시고 싶어요. 운동은 우선 끝난 거죠. 네, 운동은 여기까지. 어휴가 앉으세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 아니에요. 어, 아까 그 자 그것만 따라 하셔도. 확실히 개선이 될 거예요. 이제 내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 간헐적 단식. 1일 1시. 뭐 이런 것도 괜찮은지 다이어트에. 이게 또 맞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 같은 건 내가. 어, 뭐가 정답이다 할 일은 없지만은. 어, 간헐적 단식으로 내가 얻는 거, 얻는다면 좋은 거지만은. 솔직히. 문도 있는 시간이 그래도 10시간 넘게 있는데. 그 시간 안에 하루 한 끼만 늦으면.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 많이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음식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든 뭐라든 간에. 나눠서 먹어서 조금씩 흡수를 하는 게 좋아요. 음. 한 번에 먹는다면은. 그 흡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력 유산소 비중이 궁금하시다고. 운동 부력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운동량이 별로 없다. 어, 알만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우리가. 안 쓰이던 근육들을 좀 쓸 수 있게. 어. 가슴 운동의 대표적인 걸 하나를 하고. 등 운동의 대표적인 거라고. 그리고 어깨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만 좀 잡아준 상태에서. 유산소로 처음에.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심폐의 주력을. 처음에 이제 웨이트를 가볍게. 몸만 이제 쓰고. 유산소로. 체안양을 늘리는 거죠. 단백질 퓨트를 운동 후에 마시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네. 확실히 이렇게. 음. 세수를 할 때. 뜨거운 물을 모공에다가 하면은. 모공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찬물을 하면 모공이 닫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공이 열린 것처럼. 흡수력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혈당. 호흡을 하면서 혈당이 떨어지죠. 혈당이 떨어졌다는 거는. 다음에 단 것이 들어가거나 그러게 되면. 흡수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안 되죠. 이 정도면은. 당연히 빨리 먹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운동 후에 바로 먹는 게. 흡수도 좋고. 단백질 운동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쉬는 타임이. 중간 중간 쉬는 타임은. 얼마 정도 두는 게 또 좋냐고. 쉬는 시간은. 내가 말 그대로. 어? 정말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게. 중간 정도 할 수 있는 물이다 하면은. 쉬는 시간은 되더라면은. 이제는. 유산분을 안 넘기는 게. 제일 좋죠. 운동하다 그냥 물 한 잔만 먹고. 숨 한 번 뱉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훈련 방법인 건데. 그 훈련에 법해서. 신태지 그룹이 좋다는 거겠죠. 그걸 함으로써. 훈련에 대해서 더 세지는 건데. 건강하게 이제. 운동하려고 하는 목적이면은. 내가 말 그대로. 그렇게까지. 크게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가 좀 급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목적이 그거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기 맞겠죠. 사람 몸에 체지방이. 라고 칠 수 있는 것이죠. 여자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20%에서 25%. 20% 미만 내려가게 되면은. 속류주기에서 약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뭐 하열이라든가. 근데. 반대로 20% 내려갔는데도. 하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수출은 이제. 20%에서 25%. 여자네. 남자는 이제. 15%.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인바디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제가. 53%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저는. 지방과 뼈로 이루어진 사람인거죠. 제가 지금 봤을때분은. 발목이랑 손목을 봤을때. 뼈대 볼밀도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느정도 이제. 평균 수출이 있는데. 잘 안 잡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볼밀도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볼밀도가 있으면. 뭐가 이제 나오냐. 어. 몸 안에 수분을 많이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이어트 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발목과 손목을 봤을때. 오. 이 사람이 두꺼운데도 정말 잘 봤고. 정말 열심히. 피난한 고통을 이제 한거에요. 저는 반대로 몸이 너무 근육형이어서. 숨만 쉬어도 다리알이 가득 차고. 운동하면 더 근육이 생길까봐. 못하겠다고. 근데. 이런 근육을 오히려 빼는. 근 손실을 원하는 분들에. 네네. 어떻게 또 진행을 하는게 좋은지. 대부분 약간. 긴장성 근육인 분들이. 약간. 팔이트한 분들이 많아요. 최악의 말린 체형이. 지금 말 그대로. 긴장이 되어있어요. 본인이 손으로 이제 눌렀을 때. 어. 들어가지도 않아. 딴딱해. 이거 같은게. 약간 트레이너한테 정말. 전부적으로. 처음에 첫 단추만 잘 끼면 돼요. 본인이 말 그대로. 어. 여유가 좀 있으면은. 솔직히. 전문가한테 좀 같이. 티칭을 받고. 몸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으악. 운동을 해야돼. 하면서. 몸이 말 그대로. 체형이 말려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더. 다칠 수가 있어요. 키치를 받고 싶은데. 네. 나의 1대1 트레이너 선생님을. 잘 고르는 방법. 제가. 제일 그냥.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격증. 내가 트레이너를 몇 년을 했는지. 말 그대로. 어. 트레이너를 5년 한 사람이랑. 12년 키칭 한 사람은. 틀려요.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해줘야겠다. 이 사람은 좀 더 이해하는 게 틀려요. 나 거기서 또 추가로 해야 될 거는. 말 그대로. 본인이 말 그대로. 얼마나 가까웠는지. 대외 경력이. 대외 경력까지 있습니다. 이러면은. 세 개가 다 있다. 어우. 그러면은. 베스트입니다. 트레이너 경력이 얼마 안 되고. 어. 나이가 어리고. 약간 이러면. 또 잘하는 분도 있겠죠. 잘 가르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제 의견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 만나는 거는.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이. 괜찮지 않을까. 금치도 무거예요. 맞춰듯이. 그렇죠. 선생님들도. 많은 유격과. 경력과. 많은 케이스를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걸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면. 살 늘어짐이나. 뭐. 처짐. 이런 것도. 운동으로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 늘어진 건. 아예 잡을 수가 없는지. 몸 안쪽에 수분이. 피아 수분이 나오는데. 피아 수분을. 걷어내면은. 약간. 항상 좀 쫄깃해져요.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좀. 올려서 잡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또. 태닝까지 해가지고. 피부 색깔. 그러면. 금성률도 잘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피아 수분도 빼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다이어트 시작할 때. 정말 바꿔야 돼. 아주 사소한 습관이 있다면. 어떤 습관인지. 근데 대부분. 일단 어떻게 보면. 의지거든요. 하루 치킨 먹었다고 다이어트를. 실패했다고. 그렇게 해거든요. 다이어트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내가. 어. 하다가. 두 끼를 먹으라고. 본인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는데. 그럼 실패 포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서. 데이터를 얻고. 본인 몸을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무조건. 1시간 2시간. 운동 시간을 잡아놔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라. 5분 10분 15분 20분. 이런 시간 있으면. 이 시간만큼. 그리고 운동이랑 조금이라도. 가져가면서. 어. 이제 가져가면. 실패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하던 술을 아예 안 먹었으면. 그렇죠. 이 술 먹었을 때. 좀. 팁이 있을까요?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그게 실패의 요인이든. 그럼 말 그대로. 술이 왜 안 좋을까요? 술이 알코올로 돼 있죠. 그죠? 술을 먹게 되면. 몸 안에 이제. 수분 어린 게.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분이 없어진다는 거는. 인바디 체크했을 때 보면. 아까 제 근육은. 수분을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근 손실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좋은 걸 먹고 나서. 분합성. 단백질 합성. 어디서 나오면. 이 간에서 해요. 근데 이 술이 들어갔을 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알코올이 들어와서. 간에서 이제. 분의 1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솔직히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기가 힘든 몸이에요. 말 그대로. 간.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수분은 계속. 평소에 많이 채워놓는 거예요. 물을요. 어떻게 보면. 생각나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개글 짜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중간에. 1L.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수면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 2시간 전이나. 1시간 전에는. 물 많이 먹는 건. 약간 피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 우루사나. 밀크시슬 같은. 간에 좋은. 이런. 고르고 챙겨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다 있잖아요. 소주가 제일. 살이 덜 찌나요? 소주는 이제. 맨땅 칼로리. 내가 말 그대로. 칼로리 먹었을 때. 영양분. 에너지원으로 로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요새는 지금. 이제 술을 먹는다고 했을 때. 보면은. 과당에 없는. 술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과당 소주. 요거는. 한 병에. 90 몇 칼로리. 밖에 안 돼요. 그거를 먹어주면. 칼로리도. 적고. 지분도. 획수가 있고. 제일 좋은 베스트는. 저칼로리 음식이라든가. 약간. 핵감 같은 거.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필수로 먹어야 될 게. 몇 개 추천을 해도. 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간을 약간. 일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항상. 그리고 항상 내가. 언제 어디서 술을 먹을지 모르니까. 수분.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물을 말 그대로. 1리터를 먹고. 2리터를 먹었어요. 그만큼 물을 넣으면. 나트륨을 밀어내잖아요. 나트륨을 더 밀어낼 수 있는데. 시금치도 있어요. 포타슘. 칼륨은 이제 많은. 풍부한 음식들을 먹으면. 이 칼륨이라는 게. 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나트륨이 아니라. 공존을 하는 거예요. 나트륨을 말 그대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포타슘. 네. 간회복제. 물. 그다음에 오메가3. 요렇게 챙겨 먹는 게 좋다는 거죠. 몸은 항상 항상. 항상성 때문에. 요것도 이제. 계속 먹고 있으면. 저항성. 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경우가거든요. 그래서. 밀크시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을 먹었으면. 디톡스를 하잖아요. 아 예. 물에 막. 타먹고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제품이. 이런 것도 진짜. 도움이 되는지. 이게 다이어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다. 다. 몸에서 뱉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좋아요. 예.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걸 먹으면서 체중을 날리게 되면. 다시 찔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은 뭐예요. 운동을 과한 게 아니더라도.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들어가면. 제일 계속 되죠. 한약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운동이 없이 그냥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막 내려가면 좋단 말이에요. 솔직히 체지방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예. 근육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근육량이 빠지게 되면. 기초대사양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전보다. 살짝만 먹어도. 더 많이 찌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진짜. 탄단지를 지켜야지. 되는지. 네네. 어. 다이어트를 이제 함으로써. 본인들한테 꼭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네네. 솔직히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탄단지가 골고루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게.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 어. 나트륨 너무 높아. 어우 짜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이 나트륨 더 나트륨 더야. 더 뺄 수가 있어요. 체중을 만일에 잰다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는. 체중으로. 그걸로 비교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아. 저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1대1로 받았지만. 네. 이런 거 일주일에 빈도가 얻을 때가 제일 좋아요. 운동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뭐 일주일에 세 번을 한다고 하죠. 그럼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턴을 줘요. 개인 피티 하시는 분들. 제가 당부를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든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안 알려준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산소라도 말 그대로. 회복이라도 해야 될 거고. 내가 어제 배운 걸 연습을 해야 돼요. 1시간 이상 하는 게 좋냐고. 운동도 좋아. 솔직히 제대로 하게 되면. 30분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제일 건강한 포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1시간 안에 웨이트를 들어가고. 유산소 들어가는데. 본인이 말 그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맞아.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우리 또. 율리예스 님. 선생님도. 유튜브 개인 채널도 있고. 라이브는. 아프리카 티비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가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율리예스 님. 유튜브를. 좀 종종 봤는데. 이게 그냥. 운동을 가르쳐주는. 이런. 레슨 방송이 아니라. 좀. 재밌는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게. 집중하려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 시청자 여러분 다 나가 있어요. 어. 어디 갔니.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자들. 운동에 상처가 있는 분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운동을. 제 영상에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운동을.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약간. 재미없는 느낌으로다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좋습니다. 율리예스 선생님.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풍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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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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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역끊역.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